클럽의 현상 일단은 딱히 연타보다 단발성인데 단발로 킥을 차는데 빠르고 파워도 세더라고 근데 킥만 안 맞으면 딱히 문제될 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맞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? 아니 보고 말하는 거 쉽잖아요 장훈아 빠른이더라구요 98년생 그냥 말 편하게 장훈아 이번 벨트 방어전 성공 잘하고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졌던 벨트 같기 싫고 너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제대하고 나서 나한테 물려주면 돼 군대 잘 갔다 오고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지 나도 가니까 나중에 예비군 할 때는 한번 만나자